나이스 샷! 오늘 그냥 놔드신다. 어제 뭐 드셨지? 우리 같이 똑같은 거 먹었는데. 아니, 거기도 조금 아까는 뭐 팍이 아팠잖아. 걸리니까 아프더라고. 아이고. 밀어 밀어. 힘이 그냥 펄펄 나시네. 어제 뭐 원래 좋은 걸 드셨나 봐. 그러니까 내 소리가. 같이 먹었는데. 어제 그걸 뜨뜻하게 뜨뜻하게. 엔돌핀이 많이 생겼나 봐. 많이 웃어서. 떨어졌지? 우리 옛날보다는 짓으로 봐야돼. 짓으로 봐야돼. 아니, 안 있으면 파워가 있잖아. 2호에서는 저 산으로 가는 파워. 아이! 하하핳. 하하하 보이지도 않네 법이 잘 쳐 날씨가 좋기는 좋다 보여요? 아 있다 거기 나무 옆에 있네 보인다 아 보이네 어 먼저 치셔야지 빨리 치셔 사진 찍느라고 아무나 빨리 준비되어 그래도 빨리 치셔 아이고 빨리 치셔 자 언덕으로만 가지 마세요 잘 해보세요 쳐 쳐 치셔 일단은 내가 치는데로 치는거야지 아 30분만 더 살이 빠질거 같아 난 더 배가 나오고 어? 나 살 안빠졌는데 빠졌어? 빠져 보여? 어 빠진거 같아 요새 운동을 요새 방학동안 못해가지고 안에서 아침을? 새로 시작했거든 이제 애들 계약했으니까 그러게 아침으로만 버거쳐 나이스 이제 똑바로만 가시네 나 똑바로만 가고 똑바로만 가고 똑바로 가시는거 좋은거야 잘 쳐야된다 하하하하 야 형 선생님이 아휴 어릴 수 있냐고 또 앞에다 갖다 놓으시네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마지막 술 먹고 마지막에 꼭 할렐루야 찍어 아이고 무대가 뭐 저게 하냐 돌어 돌어 똑같이 아까같이 돌지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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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좋다 그게 좋다 아이고 어이구야 멈춘가네 아니 파워가 있잖아 하하하하 아니 왜 바닥으로 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유효샷이라 그러는거야 저거 유효샷이 뭐야 아이스샷은 아니라 유효샷 아 그런게 있어? 유효샷 나갔어? 나가게?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저거야? 저거? 아 아 아 미친 수준가들이 어디 국가들였어? 유효샷 야 좋다 한참 번에 밑으로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저만큼이나 갔는데 다음은 작전을 땅으로 쳐 옆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 그럼 땅으로 간다고 누가 돈을 더달래 둘러가는 게 많이 가잖아 뭐로 가나 어디 가나 서울로 가면 돼 그러면 저기다 빨리 집어넣으면 되니까 코지를 향해 나이스 샷 오늘 그냥 나르시네 나르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그냥 또박또박 나가시네 거기 노스캐러를 갔다 오셔서 다들 뭐 갖고 오셨어 다들 뭐 갖고 오셨어요 다들 뭐 가지고 다들 뭐 가지고 왜냐 멀이 빨리 respond 잘 veterinar 어디로 갔어 어 길거리 있는 쪽으로 갔지 여기 봉이 나갔는데 또 저거 이거꺼는 저 앞에 거 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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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자 뒤에서 보니까 언니는 10대 같아 10대 우리 동생이 나보고 많이 늙었다고 잘 나간다 그래요? 울었어? 카카오톡에다가 안 내려왔나? 공이 안 보여? 있어요? 그래서 überzeuglaughter 사실은 bueno 지금 하 g Miche cut toward 유림이 엄마가 그렇게 속상해 했구나. 아니 한국에 있는 내 동생이 아 한국에 있는 동생이? 응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잡아당기면 수술이 되네 그 얘기 듣고서는 인터넷에 가서 그걸 찾았대 그래가지고 실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땡기는 수술을 준다고 우리 병원이 제일 먼저 시도했던 수술인데 공이 가서 한번 치면 되겠다 못 나가니까 왼쪽, 왼쪽 더 돌아야 돼 더, 더 지금 벙커 쪽으로 안 돌아 저거 봐 안 돌잖아 그렇지 그렇게 돌아야 돼 돌으라는 마음만 돌고 공이 가운데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세답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지금 벙커러 쳐봐 쳐봐 지금 지금 벙커러 간다고 쳐봐 편하게 몸만 돌았잖아 땡기는 했어 엄청 땡기는 다리를 자세를 못 잡으면 자세를 몸이 돌면 이렇게 잡으면 되네 중심에다가 나도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 처음에 가운데다 놓고 몸을 돌진 않으면 나도 똑같잖아 하다가 이게 아니야 안 돼 잘 그리고 이게 뭐가 불안해 응 가자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이렇게 땡기는 어디야라 잡자 돈이 써야지 글씨야 어허 좋다 글씨야 어우 잘 올라갔다 어 뒤로 넘어갔다 내가 좀 굴려네 응 나도 모르지 오른쪽으로 갔어 여기 어디 떨어졌지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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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길을 잡았다 그랬던 동생과 바로 넘어갔어 어디 피팅으로 해야 돼? 거기도? 아니야 퍼러만 있어야 돼 아 뻥컷 아 뻥컷 어디 갔어? 아 뒷짱? 공이 어디 가나 찾는 거야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저기 있구나 뒤로 넘건 잘했어 아 좋다 벙커에 있는 프로 같아 야야야 못 들어가 나이스 어우 그래도 딱 섰어요 나이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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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어 좋다 계속 가네 계속 가 나이스 아 뭐 일이래야? 그럴 때도 있지 또 뒷발로 치자고 에? 또 뒷발로 치자고 아 아 제이 정리있네 추억이 너무 좋지 형 아이고 아니 우리 애기 아이리스 아빠 만난 다음부터 우리가 아주 좋아졌어 아 아 어디 어디 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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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깝다 웃을게 아니네 이거 하도 못하게 생겼다 이거 울어? 어 지나가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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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 있어 따라 아 아니 여러분 와 우리 둘이 오늘 왜 들어온거야 아니 잘 보네 엄청 잘 보네 네 이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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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안좋아 나이스 무기 와..잘했다 웬 트리플하고 싸우는 하더니